예 예 예 왜냐하면 이런 것 저기에 있다면 안됩니다 예 다 빠졌습니다 어디는 안빠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11시까지 지금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 군대공원과 마찬가지 군대 통제구역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이 차들을 철수를 해주셨습니다 차를 철수했다고요? 예 예 아까 걸어오는 사람은 있던데 여기 돌아갔어요 예 지금 철수 되있기 때문에 철수 정면 여기 통제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있는 인원들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알아주셔서 네 예 나올 사람은 나와요? 예 여기서 지금 마감부터 못 들어가게 천주예요 막 cant만 끊어가야 지금 여기 예 야 야 예 예 안 들어가게 하지만 아직 갑답하네 아니 우리가 철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장비 이제 크게 차. 무통성 어떻게 하고. 해야 되는 걸 알아봐. 안 해야 되는 걸. 안 빠지게 하고. 방금 대방법. 그렇게 되면 백색 방향이 없어서. 형제만 하면 되나? 한국국토정보공사